아이고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어봉입니다 오늘도 위호천으로 짬낚시 왔습니다 여기 세종에 헬기장 헬기장인데 오늘 기상이 많이 올라가서 짬낚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가서 열심히 낚시해서 한번 소가리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여기 뽑고 있는 거야 어디가서 갔어요 어디다 갔어요 어디다 갔어요 아유 앞뒤로 아유 형님 갑자기 내 자리가 확 틀렸다 너 니들까지 흔단 같더니만 아 마술행기 아 아 뭐 도둑이 나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구바 이 말하는게 이바 이 아 아 아 여기는 바위 없어 이 아 마술 하셨어요 아 이 그리 일본으로 했어요 일본으로 했어요 으 으 돌 응? 거기 있었어? 또 왔었어? 그럼 니트리브에 나와? 응? 아... 흘려? 히트! 사이즈가 작은데? 히트! 히트! 물 때려고 하겠네 히트! 아... 민이 고기니까 히트! 히트! 하... 25 나오겠네 이시보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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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이 확실하네 딱 때리면서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